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등 8개 정부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각종 논란을 낳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야당은 폐학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서 외교 국방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아스퍼 미신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의 상견례에서 호르무즈 해업 연합체에 한국이 조속히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심을 모았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여자 어린이가 호진 중이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국내 대형 여행사가 소비자의 불만 제기에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 뒤 발설 금지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불쾌했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좀 느꼈고요 저는. 재발 방지책 없이 문제없는 데만 급급한 여행사의 횡포 취재했습니다. 공유 핏보드를 타고 한남대교를 무단횡단하다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도망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전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첨단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히토류를 미중 무역 전쟁의 반격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